포토라인을 일렬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 포토라인을 맞춰서 일렬로 쓰시고 왼쪽부터 다 함께 바라봐주세요. 팀워크가 보여지고 있습니다. 아주 단단한 팀워크가 보여집니다. 할까요?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. 준비하신 포즈 있나요? 없습니다. 마지막으로 오른쪽 알겠습니다.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오른쪽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출연진분들과 함께 가운데로 살짝 밀착해주시면 사진을 부탁할게요. 하나 둘 셋 마지막으로 오른쪽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이제 저희가 세팅하는 동안 잠깐 아래로 모시겠습니다. 아까 아래에서 대기해주시고요. 저희가 의자와 이야기를... 두 번째 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되시고요.